폭스바겐 골프 R32, 32대 한정 판매 폭스바겐의 골프 R32가 국내에서 판매된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 5월에 열린 200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인 R32, 32대를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R32는 20에서 30대 젊은 층들의 자동차 마니아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모델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골프 R32 모델 32대 한정 판매를 결정하자 사전에 모두 계약됐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추가로 13대를 본사로부터 더 배정받아 총 45대로 판매 대수를 더 늘렸으나 추가 물량도 매진됐다고 덧붙였다. 골프의 고성능 모델인 R32는 배기량 3, 2리터급의 V6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2, 6kgm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최고 속도는 248kmh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5초로 소형 해치백으로는 가장 빠르다. 또 4륜구동 시스템인 3모션을 기본으로 장착해 강력한 스포츠카의 성능을 갖추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박동훈 사장은 골프 R32는 고성능 해치백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골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로 자동차 매니아들로부터 꾸준하게 출시 요청을 받아온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 박 사장은 한정 판매분 모두가 출시도 전에 계약이 마감되어 그 희소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너들에게 더욱 높은 자부심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골프 R32의 국내 판매가격은 4,990만원이다.